외계에서 온 괴물들과 외계에서 온 로봇들 인간과의 유대로 괴물들을 물리치는 인간과 메카의 이야기 넷플릭스 로보메크 시작합니다. 이 세상은 샤르그라는 외계생물에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지키는 외계 로봇들이 나타나 도움을 주었고 인간과 힘을 합쳐 샤르그에 맞서기 시작했죠. 주인공 스탠퍼드는 청소부의 아들로 파일럿을 꿈꾸지만 청소부 일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늘에서 내려온 두 대의 로보 파일럿을 선발하는 날 선택받은 훈련병 두 명만이 파일럿이 될 수 있었는데요. 스탠퍼드 역시 선발전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었죠. 이에 스탠퍼드는 절친 에이바의 도움을 받아 엑소슈트를 훔쳐 훈련병 사이에 들어갔고 로보들이 도착합니다. 그런데 바로 걸려버린 스탠퍼드 결국 선발전에서 쫓겨났죠. 곧바로 선발전이 시작 사령관의 딸이자 우승오버인 올리비아가 동료를 희생시킨 후 1등을 차지합니다. 이 과정을 지켜본 로보들은 1등인 올리비아가 아닌 다른 생도를 지목하고 유대를 맺습니다. 또 언제 로보들이 올지 모르게 올리비아는 씁쓸했죠. 그리고 쫓겨난 스탠퍼드의 앞에 늦게 떨어진 또 다른 로보가 나타났습니다. 로보의 뒤에는 샤르그도 나타나는데요. 일단 로보를 돕기로 하는 스탠퍼드 그 모습을 본 로보는 스탠퍼드와 유대를 맺고자 합니다. 운인지 운명인지 파일럿의 꿈을 이루게 된 스탠퍼드는 로보에게 버디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어째 더 강력해진 샤르그가 돌아왔고 또 다른 로보도 등장합니다. 샤르그를 물리친 로보는 본부의 다나카 대위 파일럿으로 인정받은 스탠퍼드는 본부로 돌아갔는데요. 최초의 파일럿이자 생도들의 강의사라는 다나카 대위 스탠퍼드는 선발된 생도 마이아 그리고 프랭커와 인사를 나누고 어머니에게도 사실을 알린 뒤 온격적으로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첫 교육은 역시나 로보들과 하나가 되는 적응 훈련이었죠. 스탠퍼드는 여유가 집사에 대한 감정 그리고 그들의 로보들이 아시피 그리고 아래서 로보들과 하나는 마지막으로 라이버로도 마지막으로 라이버로 도착할 수 있는 스탠퍼드는 도착! 스탠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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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스 스탠 스탠 그리고 딸바보이자 사령관인 캡틴 박은 로버에게 선택받지 못한 올리비아에게 인류가 개발한 로버의 파일럿이 될 기회를 주기로 합니다 그 이름은 히어로포스 한편 샤르그의 알을 연구해보려는 과학자 위험성이 너무 컸기에 사령관은 패기를 명령했습니다 생도들은 각 로버에게 어울리는 무기를 받았고 히어로포스도 등장 두 번째 훈련을 시작합니다 올리비아의 로봇 충전 상태가 좀 이상했지만 어쨌든 무기 적응 훈련이 시작되었고 알 패기를 명령받은 과학자는 어디에 전화를 걸더니 펠릭스라는 자의 명령으로 패기 대신 연구를 시작 생도들은 한참 훈련이 진행 중 협동을 해야 하는 팀워크 훈련인데 마야가 협동할 생각이 없습니다 때문에 중군 한방으로 하나씩 나가 떨어졌고 마야는 부상을 입죠 마야를 지키다가 그녀의 로버인 빅레드도 손상되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알 연구를 하던 과학자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알에서 깨어난 샤르그가 과학자를 죽였고 이미 기지 내부로 도망간 듯 했죠 사령관은 서둘러 기지 봉쇄를 명령하고 부하하지 않은 알들을 소각러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도망간 한 마리가 생도들의 기숙사에 나타났는데요 도망간 다시 procur해요 도망간 게 다는 안 돼 임시에서 벽이 시설메서 벽이, 스퀸, 스퀸 하나를 다하고 부추는 한 명이라도 빙 dignity 어찌어찌 처리했지만 프랭크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스탠퍼드는 서둘러 소각장에 갇힌 사령관과 어머니를 구하러 갔는데 봉쇄때문에 열 수가 없는 상황 이에 스탠퍼드는 명령을 어기고 봉쇄를 해제합니다 부하한 샤르그들이 나왔는데 하나는 에이바가 처리 하나는 버디를 가져온 스탠퍼드가 처리 그런데 마지막 하나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기껏 목숨 구해줬더니 퇴학을 시켜버린 사령관을 뒤로 스탠퍼드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버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부 측에서 강제로 버디의 기억을 지우고 제어권을 가져와 새 파일럿을 임명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스탠퍼드리는 그다시 정보가 없지 탑시가 있는 상자에서 정보가 없을 거에요 탑시가 있는 상자에는 퇴학을 cerca해서 퇴학을 사용하고자 메모리의 시스탁을 풀어? 스탠퍼드가 40일의 결혼이 이어가자 스탠퍼드가 저의 그는 나라 chance Despite 이 실포 realise 그는 이 로그에 이, 그것만 원하는 스탠퍼드가 배운 3 그리 방법은 너는 어디서 우선이 다르게 섬 faces 좋은 팀으로의 이직을 약속받은 에이바가 이를 담당했는데 마침 경력도 생각하라는 가족의 전화까지 걸려왔죠 그리고 도망갔던 한 마리의 샤르그를 쫓고 있는 다나카와 마야 도망간지 얼마나 됐다고 쑥쑥 자라난 샤르그는 다나카를 쉽게 자압합니다 에이바는 결국 절친 스탠퍼드의 로봇인 버디에게 장치를 삽입했습니다 마야는 계속해서 싸움을 이어가는 중 마침 돌아온 다나카가 막타를 치면서 샤르그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파일럿과 첫 출동을 하게 된 버디 하지만 버디의 기억과 제약권은 그대로였습니다 경력보다 우정을 선택한 에이바 덕분에 버디는 스탠퍼드에게 돌아갈 수 있었고 둘의 모험은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죠 여기까지 넷플릭스 로봇 매크 시즌 1 5화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분량상 2부작으로 제작하기 위해 5화까지의 이야기를 담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개인적으로는 뭐 무난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애들이 참 좋아할 만한 작품인데 그래픽이 마블 와디프 시리즈와 비슷한 것 같아서 이질감 없이 저는 잘 봤던 것 같네요 오늘 후기는 짧게 하고 바로 다음 시즌 1 결말까지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벳 시리즈였습니다 다음 시즌 1 결말까지 만나요 다음 시즌 1 결말까지 만나요 아멘